오늘 드림 콘서트 제가 왔는데요. 가장 아쉬운 점이 이제 상황이 좋지 않아 관객분들이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요. 그래도 이미지 트레이닝 앞에 비비분들이 있다. 다정하에 무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 한번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불리 보겠습니다. 빵이야. 파이팅. 멋있어요. 우선은 제가 지금까지 풀파티로 혼자서 활동을 하다가 백허비로 또 오랜만에 활동을 하는데 역시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재밌고 막자 느낌 있어요. 막자 짓거리 하는 게 좋네요. 백허빅스럽고. 근데 이제 제가 어디서 들어온 포문으로는 창민이 형 혼자 스케줄을 하실 때 그렇게 말이 많아서 분주했다고. 너무 조용하면 더 재미없잖아요. 딱 하면 이제 스태프분이 진짜 아홉 명 할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아홉 명 할 때보다 더 힘들어요. 왕 치긴 했는데? 좀 쳤네요. 많이 쳤어요. 근데 뭐 아홉 명 못지 않게 텐션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처지지 않으려고 혼자 좀 이렇게 멘탈 관리했죠. 무대 다는 아닌데 나 첫 번은 챙겨봤어요. 아 그럼 그런 말이라고. 정말 멋있던데요? 풀파티는 안 하시는데 치맛바람은 로이터시더라고요. 네 치맛바람은 저희 선배님이시니까 그 같은 선배님 아니에요? 근데 형이 나오시잖아요. 형이 나오시잖아요. 형이 나오시잖아요. 형이 나오시잖아요. 형이 나오시잖아요. 하이엠 부산에 데스 브라베큐 허키덴 카슬라인스 굿보이 큐 헤이 기체이 지금 딱 맞는 판을 골라 스피댓 뮤직큐 부산에서 브라베큐 네 그렇다네요. 요코 형 여기가 지금 어디죠? 지금 드림 콘서트 대기 중 아 그렇죠. 살짝 떨리신가요? 아니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살짝 저도 떨려줘 떨린데 그래도 뭔가 그 기쁜 마음이 죽이고 싶다 아 즐기고 싶다 죽이고 싶다 이거 잘못 들었어요. 굉장히 줄까요? 오랜만에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누가 틀릴 것 같은지 예상 한번 해봅시다. 누굴까요? 저는 하나도 안 틀릴 것 같아요. 한 명도 안 틀릴 것 같아요? 어제도 했을 때도 뭔가 이제 익스크징 줍니까 아 맞아요. 근데 어제 연습했는데 은근 되게 잘 맞았죠? 맞아요. 엄청 오랜만에 했는데 다 스무스하고 눈썹도 그렇게 안 겹치고 오늘 제스처가 뭔가 생각했어요? 원래 제가 제스처가 세컨 체인스 이거 할 때 이거 하고 이게 있잖아요. 특별히 오랜만에 이걸 할 일정은 오오오오오 예 그거 멋있죠. 저도 그 제스처가 제일 좋아해요. 아 잘 아셨어요? 응. 그리고 유쿠형 활동했어요. 흑발은 처음이죠? 그렇죠. 흑발 회의도 멋있으니까 제가 멋있으니까 괜찮죠? 유쿠형이 되게 좋은 말 많이 해줘요. 평소에. 다급이 돼서 굉장히 제일 착하신 것 같습니다. 유쿠형 테이프 붙여줄게요. 자 재밌게 먹었어. 재밌게 먹었어. 재밌게 먹었어. 이거 해줘요. 이거 해줘요. 해야 돼. 이거 안 붙여도 돼. 유니 형 이거 목대에 테이프 붙여줄게요. 아 형 다 붙였어. 하나 붙일게요. 아 형 다 붙였다.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 뭐라도 해야 된다. 아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말하기 좀 그러나? 응? 말해? 사라진 일이니까 말해. 아 그래. 보이시나요? 예. 조용히 하세요. 사실 오늘 아침에 피자를 먹다가 왕건희로 한번 흘려서 유준서가 그때 육성으로 그래서 아직은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아 이름 더 친한데요? 오케이. D. 저기 보시면 다크비 있어요. 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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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맞아 맞아. 노란색깔 저거. 안녕하세요. 평일로 들어와 에이어 영광스럽게도 또 좋은 기회로 뭐야 이거? 이렇게 해줘야 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림 콘서트 드림 콘서트 제 27회 드림 콘서트 여기 보시면 MC 오 뭐야? 다크비 D1 보이시죠? 솔직히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가 이렇게 계속 생기는 만큼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계속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파이팅 하겠습니다. 긴장은 안 되는데 실수할까 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잘 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브레임 온라인 브레임 온라인 안녕하세요. 롤라인 이찬 QK 요. 하여튼 오늘 드림 콘서트 평소에도 되게 보셨잖아요. 저는 20살 때 직접 보러 왔었어요. 관객으로? 어 관객으로. 어떻게? 그때 어쩌다가 티켓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감염이 새롭겠네 오늘.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 아쉽죠. 인객이 없습니다. 너무 아쉽죠. 제가 구경할게. 그래. 일단 하셔야죠. 이번에 드림 라이징 스테이지 이제 컷잖아요. 다음번에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커밍 순. 내는 곡.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감성 퍼포먼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역시 감성이 다채로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이분들. 드디어 드림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머리를 좀 까고 약간 좀 이렇게 보이시나요? 다시 또 복근을 열심히 뛰어가면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영상이 그래도 좋게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드림 콘서트 정말 꿈의 무대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분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무대 하면서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이분들 할 말 있어요.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짠!